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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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려 쳐다보고 아저씨 여기 이쁘 아들하고도 아저씨 좀 하고요 예 아줌마당 아줌마당 우리 저기 삼겹살 삼겹살하고 전주하고 전주는 뭐 전주는 뭐 전주는 뭐 소리가 들었습니다 두개로 썰어드릴까요 네 더 드세요 몇 분이 드시게요 아저씨 네 네 네 두 분이셔도 되겠 네 네 다 해서 2만원 만 주세요 네 예 네 네 네 네 국룡보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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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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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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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한 번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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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 아, 두꺼웠네, 두꺼웠네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주세요 예 한 번 잘 못 먹는거 상관없는 거 대목이라고 조금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지금 가끔 눈이 오시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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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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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신 후보님 오늘 저기 테레비전 살짝 말라보니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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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사장님! 아, 이거 안 돼. 고마워요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야, 알아봐. 아, 알아봐. 다만, 다만, 다만. 다만, 다만, 다만. 이거 너무 많아. 이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? 저게, 저게 작은 통이죠, 이제? 아니, 나만 주신대. 나만 주신대. 20,000원. 하아. 오우, 탱탱한. 오우, 탱탱하네. 저걸로 아직. 너가 똑같은게, 그게 사이즈가 딱. 그냥 먹어서 다리자리하려고 했는데. 늘어난. 오늘 장, 장보다가 하루 전국 다 같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가 드셨는데, 이게 더, 맛있나느라고, 딸 것도 드시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거랑먹고 먹어야지 많이 주신다고 해서 얼마죠? 모르겠네요 얼마죠?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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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재현아 인사 좀 해라 아들 넌 나눠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셨어요? 네 여기 저놈이 여기는 구운 김인데 네 아 근데 구운 김 좀 살게요 진짜 맛있는데 네 맛있게 맛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그래도 되묻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기 가방이 없어요? 네 고기 창기는 좀 가요 네 피해님 여기 있죠 한번 어떻게 해먹으세요? 두개가 있는 거 아니 반응짠을 가지고 반응짠을 가지고 반응짠을 가지고 아니 아 조국산, 한국산이 있구나 한국산은 한국산이 생산을 생산을 탑 안녕하십니까 어묵 아니, 이걸로 이렇게 하면 네, 그래요 이거 또 하나 줘 이거 너 먹고 많이 파십시오 내꺼는 담아놔 내꺼는 담아놔 오케이 감사합니다 만원이에요 시장 다가고 다가고 진짜 시장 이게 정해오려는 난대도 하하하하 수고하자마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 돌았어 식당은 여기는 다 돌았어 놀랍게 1층 2층 1층 2층은 아버지 여기 이거 나와 여기 2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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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은 2층을 2층을 대모하고 별로 상관없죠 대모하고 상관있죠, 그릇이 있어요 네, 그릇이 있어요 하나, 둘, 셋 네 꼭 동봉하시죠 여기 저게 따님이랑 같이 여기 한 번 받으세요 하나, 둘, 셋 아, 이거 보내드려야 돼 우리 저기 김병임 제장님한테 내가 포올릴게요 네,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, 성국이다 와, 성국이다 와, 성국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네, 네 네, 네 네, 네 네, 네 네, 네 하여튼, 성을 잘 들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에요. 어머, 그래. 우리 진작 교수시대면. 네네네네. 아니, 진짜 얼굴 좋아. 건강하시죠? 많이 와. 건강하세요. 네네. 네네. 여기, 위원님 여긴 자주 오시면 돼요. 왜냐하면 하늘이 엄청 많으니까 다 자연적으로. 한 번만, 한 번만 해주세요. 네네. 가겠습니다, 위원님. 위원님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옛날에 인사 짓은 거 같은데. 장보로 왔다가. 장보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리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되지 않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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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원들이, 나원들. 장보기 와요. 네. 인사 짓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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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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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장님이 너무나 재석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게 받을랑 해놓고 하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아유 형님 또 제가 오늘 같이 모시러 왔는데 아 그쵸 예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열심히 살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우 좋은 순무도 안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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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늘 전복이 왔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신랑 여기 신랑 네 네 괜찮으려고 준비 없으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샘마도 사랑방 같아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사장님이 우리 도위원님도 오시고 그때마다 친구분 우리 가수님 어디로 가냐 가수님도 오시고 야 수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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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수님도 오시고 도위원님도 오시고 네 네 다 오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줏티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건강하시고 성대비가 종교했을텐데 아 이런 힘내시고요 네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인사해 우리 아 한국의 관리입니다 말씨가 아 쟤는 수정동으로 살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성국이가 얼른 앞에 와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장식 좀 잘 돼야 될 텐데 고스도 치고 놀고 있어요 고스도 치고 놀고 있어요 네 2층이 너무 다르지 저희들도 막 어쨌든 사랑해줘 사랑해줘 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악사 좀 해 네 성국이 다수님도 좀 보여주고 네 네 네 사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 저희가 잘 보내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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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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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ff 파이팅! 파이팅! 시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시작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런 뜻이었군요. 수신! 수버린이시라고 해야 되나? 이걸로 매요. 아 감독이네요 정말. 여기서 감독이되고 만나게 되네요. 하트! 하트! 식사하는 사람은 밥도 좀 해주세요. 밥! 밥! 밥 한 3개 주세요. 밥 3개. 네. 일단 위험한데 더 다 먹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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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źniej의 생각은 몰래 전해呼구 제이질 고맙습니다. 바람이 분다 찬바람이 분다 어느새 기억이 날 푸른다